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총으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알렉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가 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와이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 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은 실종된 두 명을 수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AT&T에서 거의 모든 고객의 전화번호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T&T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23년 1월 2일 등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의 기록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통화, 문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T&T 측은 현재 불법적으로 접근된 지점을 폐쇄하고 사법당국과 협력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AT&T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은 고객들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올해 교사상까지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11살 여학생에게 수십여 통의 연애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안 보이면 다니던 교회까지 따라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올해의 교사상까지 수상한 딜런 듀크스. 누구보다 교육에 열정적으로 보이던 이 남성의 이면엔 끈질긴 스토커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경찰은 27세 남성 딜런 듀크스를 스토킹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11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듀크스는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애 편지를 보내는 등 1년 가까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학생에게 보낸 연애 편지는 60여 통에 달했고 요일별로 읽을 수 있도록 정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원치 않는 포옹을 하거나 자신의 수업에서 피해 학생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학생이 다니던 교회까지 따라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행각은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알리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듀크스의 소지품에선 피해 학생이 찍힌 수많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 학생이 찍힌 사진 가운데 성범죄 등과 연관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듀크스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듀크스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월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격발해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알렉 볼드빈의 과실치사 혐의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센터페이 법원은 오늘 볼드빈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 등을 누락했다는 볼드윈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형사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드빈의 변호인단은 증거물인 총이 심하게 손상돼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현지 경찰과 검찰이 핵심 증거가 될 만한 사건 기록을 누락한 점이 있다면서 볼드빈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출석한 알렉 볼드빈은 법원이 기각을 발표하자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30분쯤 7,400 루즈벨트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했고 이후 점차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 경보는 4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140명의 소방관들과 57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됐으며 불길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5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주민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의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대피소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기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려던 아메리칸 항공기 2045편에서 기내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는 승객들이 탑승 중이던 도중 한 승객의 가방 안에 노트북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이를 발견하자 즉시 승객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했고 승객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소동으로 해당 항공편 출발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바다에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우와이 카운티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나팔리 해안가에서 0.4km 떨어진 부근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관광객을 포함해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2시 25분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고 탑승객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실종자들의 수색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지역에 임시비행 제한을 발령했고 정확한 헬기 추락 원인도 조사 중입니다. LA에 있는 사립학교 두 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첫 번째 화재는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셔머넉스의 노트르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2시간 뒤 3마일 떨어진 놀서 헐리우드 지역의 오크드 중학교에서도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두 학교 모두 낮에 지붕과 용접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서로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방화 등 현재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재는 4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으며 2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차량 구매 시 리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스피리언의 올해 1분기 자동차 금융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 점수가 낮은 등급의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리스를 선택한 비율이 23%인 반면 높은 등급은 30% 이상이 리스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주가 가장 높은 리스 비율을 기록한 가운데 아칸소와 오클라우마, 와이오밍주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혼다가 가장 높았으며 토요다와 쉐보레, 니산, BMW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혼다 CR-V의 경우 평균 리스 비용이 480달러인 반면 구매 시 693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슬라 모델 Y의 경우도 리스는 528달러, 구매할 경우 68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등산을 하러 갔다 실종됐던 60대 한인 남성이 결국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샌하신토 마운틴으로 등산을 하러 갔던 62세 김한태 씨가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등산을 갔던 김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김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당국이 긴급 수색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수색 당시 트레일코스를 벗어난 김 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화씨 114도를 넘나드는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김 씨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가디나에서도 70대 남성 진영주 씨도 실종된 가운데 다온이 경찰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10대 소녀가 자신의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판베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16살의 줄리아 에글러가 자신의 엄마를 총으로 쏜 뒤 엄마의 남자친구인 22살의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후 총격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에글러는 경찰에 전화해 의문의 남성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비 신고를 했지만 조사 결과 소녀의 방에서 권총이 발견되면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에글러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의 엄마와 성전환 문제의 갈등을 비롯해 잦은 의견 다툼이 있었고 엄마의 연애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재 에글러는 1급 살인 혐의로 청소년 보호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MFM 로펌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 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1.7%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3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기 씨. 매출은 9천만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여기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합니다. 이미 시간당 만 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심리적 마진호선이던 만 원의 벽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13년째 요양원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는 이정화 씨는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마트에 물건 사면 오르지 않는 게 없는데 3만 원 오른 것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는 요양보호사인 저희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에서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1.7% 인상이 사실상 삭감이라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양측이 각자 액수를 제시하고 싸우는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산식을 객관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표준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정권의 이념이 바뀌더라도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이번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정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펜션에서 포구에 나갔다가 실종된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익산의 한 펜션 부근 도로. 휴대폰 불빛이 길을 따라 움직이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학 동아리 수련회에서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던 20대 남성은 이 영상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에서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발견한 뒤 수색 범위를 넓혔고 수색 사흘째 실종 장소에서 3km 떨어진 하천 교량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폭우로 하천의 물이 넘쳐 피해가 극심했던 한 마을에서는 무너진 재방을 급히 보수하고 토사물들을 치우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식당이 들어선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하천 수위가 불어나 그대로 덮치면서 한 층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흘간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전북 지역은 200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고 이재민 200여 명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잇따르면서 대략 축구장 1만 4천 개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때이른 6월 폭염에 비피해까지 겹치면서 시금치, 상추 같은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꺼내놓은 열무와 배추는 시들어 푸른 이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지난주 1만 6천 원에 팔리던 상추 4kg의 가격은 2배 넘게 올라 4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자채로 나가던 배추도 이제 포기 단위로 팔립니다. 앞선 초여름 폭염에 생육도 엉망이었는데 비피해까지 겹친 탓입니다. 이달 들어 상추 소비자 가격은 전달 대비 29.1% 올랐고 시금치와 오이, 배추도 일제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값 폭등에 맞춰 대형마트도 할인 행사로 고객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폭으로 물에 잠긴 농작물 면적은 만 헥타르 이상. 축구장 1만 4천여 개 넓이에 달합니다. 8, 9월 태풍이라든지 늦은 장마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 2만 3천 톤을 포함해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피시빌리티, 내일의 퍼스빌리티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Bank 결혼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자녀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생명보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관성 보험, 즉 텀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관성 보험의 경우 10년, 20년, 25년, 30년, 35년 등의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기관성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불입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월 보험료를 조금 더 지불하고 ROP, 저희가 리턴 오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는 기관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쌓여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차지실 수도 있고 중간에 캔슬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불입하신 보험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성 보험이라도 리빙 베너핏이라고 해서 암, 심장마비, 중풍, 치매 등의 질환 발생 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좋은 조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일단 이렇게 저렴한 기관성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보험기간 만료 전에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험 만기 전에 또는 70세 이전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하는 것의 장점은 별도의 검사 없이 젊고 건강하실 때 받으셨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환 이후에는 전환 당시에 나이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함으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을 굳이 길게 하실 필요 없이 한 달에 100불 미만의 보험료로 10년이나 15년 정도의 기관성 보험을 가입하고 만료 전에 전환하시면 되므로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7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